방쿠성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지난 시간에 이어서 NT2A 모델입니다. 사실 저희가 NT2A를 최초 촬영할 때는 앞부분에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이 기능들을 설명하면서 부가적으로 이쪽이 앞면이니까 꼭 앞쪽으로 놓고 사용하시라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그래서 사실은 NT2A만 갖고 리뷰를 했으면 그거는 문제가 없었을 텐데 저희 컨텐츠 자체가 NT1A와 비교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NT2A는 멀쩡하게 찍어놓고 결국 날렸어요. NT1A를 제가 잘못 찍은 바람에 어쨌든 다시 한 번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지만 저희가 NT1A 최초 리뷰에 오류가 있어서 앞뒤를 잘못 놓고 카디오이드에서 제일 안 받아지는 부분에다가 대고 저희가 배경을 한 거죠. 듣는데 뭘 들어오지가 않더라고 근데 너무 피곤하니까 그냥 맞습니다. 아유 뭐 별로 안 좋은갑지 마이크 큰일 되게 실례를 저지른 거였죠. 죄송합니다. NT1A한테 지난 시간에 확인을 해본 바 NT1A는 잘 놓고 통 걸었으면 좋더라 충분히 괜찮더라 이런 걸 확인을 했습니다. 미들로 때가 강하더라 확인을 해봤고요. 오늘은 진짜 이거는 사실 NT1A 쓰는 분들은 제가 많이 못 봤어요. 왜 많이 못 봤냐면 야 NT1A 쓸 거면 10만원 보태서 NT2A 써 그러니까 이 얘기가 그냥 기본으로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NT1A 쓴다고 하면 사실 저도 말릴 거거든요. 야 10만원만 더 써라. 어차피 첫 컨덴서 쓰는데 뭐 그 10만원 아껴서 뭐 한다고. 어차피 컨덴서를 사겠다라는 거 자체가 우리가 서람만 열면 하나씩 다 있는 SMO파를 쓰다가 그렇죠. 그건 그냥 이렇게 하면 있는 건데 네. 거기서 컨덴서를 쓰겠다고 마음 먹은 거 자체가 다이나믹 마이크보다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사운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사운드 업그레이드를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사실 그러려고 돈을 더 쓸 거면 10만원 더 쓰는 것 정도도 고려해 볼 만하지 않은가 그렇죠. 그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도 뭐 100만원짜리 이상 사시면서 어떻게 자기 작업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어차피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마음을 먹은 이상 그럼요. 뭐 약간 조금 돈을 더 쓰는 것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를 하셔야 할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야 27만원짜리 살 바에 39만원짜리 사지 야 그럴 바에 5만원 더 보태서 45만원짜리 뭐 C214가지 야 그럴 거면 조금 더 보태서 K2가지 야 그럴 거면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한두 곳도 없어요. 이게 폐가망신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러면 결국 노유망까지 가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이건 뭐 남자들이 차 살 때 특히 많이 하는 또 오류 중에 하나죠. 야 그거 할 바에야 이거 하겠다. 2억에 너무 빠지시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NT1A 같은 경우에 이제 거의 이 컨덴서 마이크가 시작되는 그 괜찮은 퀄리티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금은 더 올라가도 괜찮다. 그럼 노유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제 그렇게 가시다가 결국에는 뭐 노유망이야 이러면서 노유망을 이제 사려고 이렇게 혹시나 마음에 먹으신 분이 계신다면 노유망 사는 거 말리지 않겠어요. 정말 좋은 마이크입니다. 근데 여러분 환경을 확인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집에서 녹음실도 아니고 집인데 노유망이 있으면 어차피 못 써요. 네 맞습니다. 노유망을 샀는데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뭐 저가형이다.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갖추신 환경 그리고 장비의 세팅에 그냥 그 가격대들이랑 비슷하게 세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저희가 은총 씨랑 맨날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 리뷰하고 뭐 하면서 말씀드리는 건데 뭐 하나가 특출나게 좋아 봐야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장비를 전반적으로 이렇게 맞춰놓고 그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같이 올라가는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그중에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오디오 인터페이스만 좋아도 사실 의미가 없는 게 300만원짜리 오디오 인터페이스 쓰면서 뭐 50만원짜리 스피커 논다. 그럼 스피커가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다이나믹 레인지를 다 못 받아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안 들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사실 U87 같은 걸 쓰시려면 룸어쿠스틱도 진짜 중요한 게 맞아요. 이거 뭐 조금만 뭐 이런 흡음이나 이런 거 전혀 고려 안 된 그런 룸어쿠스틱 공간에서 U87 딱 놓는다. 이거 어떤 느낌인가 하면 무슨 정말 방에서 대형경 기르는 느낌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게 케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홈 레코딩 상황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100만원대면은 진짜 거의 끝. 그 이상의 마이크를 쓰시려면 이제 그때부터는 룸어쿠스틱과 그 공간과 인터페이스 이런 여러가지 다른 여타 재반사항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주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게 아니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100만원이 마지노선입니다. 맞습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네. 하지만 27만원보다는 한 10만원 정도 올려보면 어떻겠냐라는 개념이지 우리가 뭐 무조건 그냥 올리면 올릴수록 좋다. 그럴 바야 이거 하지 이거 하지를 너무 많이 하진 마시고 한 3, 40 정도까지 초반에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나 여러분들 저희 시청자분들 중에 아무래도 저희가 기어타임즈가 있으니까 기타 많이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되게 심플합니다. 여러분들 뭐 10만원짜리 기타 사가지고 뭐 집에 마샤 램프 두면 뭐합니까 그런거에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그거가 딱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 장비는 항상 같은 밸런스로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조금씩 해나가시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10만원을 더 쓸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 nt2a는 알아볼게요. 네. 자 nt2a 사이트 보시면은 항상 저희가 말씀드렸던게 이 첫 화면을 보면은 이게 뭐하는 마이크인지 대충 알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근데 이게 이제는 한 명이고 여기는 여러 명이야. 뭔가 조금 더 나는 좀 보컬을 좀 더 더 다양한 느낌으로 받아낼 수 있어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기능이 좀 많죠. 저분 사진 볼 때마다 좀 재밌어요. 되게 열정적이신 분 같아요. 이 가스펠 엄청난 소울이 느껴지는 이런 사진 여기 보면은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우리가 카디오이드 심방형 기본이죠. 요 지향성이 요 폴라 패턴이 우리가 그 nt1a에서는 요거밖에 없어요. 단일 지향성입니다. 여기가 이제 피규어 8이라고 해서 이제 팔자 형태 이 마이크 기준으로 앞뒤로 똑같이 받아낼 수 있는 거 무슨 대담 같은 거 하실 때 쓸 수 있고요. 그렇습니다. 요게 이제 옴니 디렉셔널이라고 해서 그냥 무지향성입니다. 어디서 받아도 똑같이 받아지는 그런 건데 사실 옆에서 받으면 이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받는 거랑은 약간 다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놓으셔도 큰 상관은 없다. 맞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앞에다 놓고 쓰실 때는 옴니 디렉셔널 말고 카디오이드로 놓고 쓰실 것을 추천을 드려요. 이쪽으로 좀 더 민감하게 뭔가 몰려있는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쓰시는 게 가장 마이크를 뭔가 쓸데없는 패턴 손실 없이 그냥 무난하게 쓰는 디펄트로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걸 선택할 수 없는 기본 마이크 자체가 요거 하나만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보시면은 기본으로 얘를 놓고 쓰시지 마시고 늘 요거 카디오이드를 놓고 쓰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거 로우컷이에요. 80Hz 밑으로 깎아주느냐 40Hz 밑으로 깎아주느냐 아니면 0db 그냥 받아주느냐 요건데 0Hz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받다가 이게 뭔가 그 공간 자체에서 저음에 어떤 부밍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일어나거나 혹은 내가 받아야 되는 그런 사운드가 좀 무거운 사운드라서 저음이 좀 들어올 때부터 좀 거슬린다 라고 하면은 좀 그걸 극단적으로 깎으실 때는 80Hz 그 다음에 아니면 정말 기분상 살짝만 컷 하고 싶으면 40Hz 그렇겠는데 저는 보컬 녹음 할 때는 기본적으로 40Hz이나 80Hz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그 밑으로 별로 쓸 일이 없고 어쿠스틱 기타도 마찬가지에요. 어차피 믹스 같은 거를 할 때 이걸 쳐내기 때문에 다른 반주가 있는 스트로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40Hz에다 놓고 쓰시다가 뭐 필요하면 80Hz까지 하시고 근데 기타만 가는 곡이다 기타 반주가 메인이고 다른 악기들이 안 들어온다 라고 하실 때는 저음을 확보해야 되니까 0으로 놓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역시나 이 마이크를 세팅을 해놓고 거리를 조절하기는 귀찮고 내가 멀리 가긴 그렇고 근데 이게 다이너미 레이지가 좀 센 거다 그러면은 요거 마이너스 10으로 이렇게 딱 내려주시면은 딱히 인풋 볼륨이나 이런 거 조정하지 않고 여기서 바로 그 인풋의 크기를 조정을 해 주실 수 있다 네 요거는 뭐 지금 방금 다 보긴 봤지만 뭐 본 김에 외관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네 네 NT2의 외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쇽마운트에 끼어놓은 상태로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자 여기 이렇게 관절 이렇게 있구요 여기도 또 관절이 있어서 요런 식으로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쇽마운트에서 이제 분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요쪽에 요렇게 요렇게 돌리시면은 요게 더 돌려 더더더 더더더 한참 돌려야겠죠 야 이씨 야 이거 왜 이렇게 주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겁나 뻑뻑해요 요렇게 뱅글뱅글 돌리시다 보면 어느 순간 요렇게 쇽마운트를 빼고 마이크를 딱 봤을 때 요쪽에 이제 폴라패턴 설정 하실 수가 있죠 이쪽이 이제 팔자형 그리고 심방형 그리고 옴니 디렉셔널 그 다음에 80Hz 밑으로 깎아주는 로우컷 그 다음에 그냥 안 깎는 거 40 밑으로 깎아주는 거 그리고 데시벨 0db 마이너스 10db 마이너스 5db 이런 식으로 세 가지를 조절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실 때 이쪽으로 놓고 쓰셔야 돼요 이쪽으로 놓고 쓰시면 안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있네요 메이드 인 오스트리리아 오스트리아 누구야 오스트리아 아니에요 여러분 호주에서 만든 겁니다 자 요런 식으로 외관 생겼고요 좀 무겁습니다 800g 넘는 무거운 무게 그러네요 자 외관 다 살펴봤어요 네 보고 왔어요 그냥 그거를 실사로 본 것뿐입니다 네 방금 했던 얘기로 자 그럼 요것도 이제 사이트에서 쭉 밑에 볼게요 요거는 이제 몸체 극성 선택이랑 하이패스 필터 및 패드 조절 기능이 장착이 되어 있다 요게 얘기가 나와 있죠 무지향 카디오이드 피규어 8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이거 그리고 메이드 인 오스트리아로 알고 계시는 분들 많거든요 근데 메인인은 오스트리아일랜드 호주 브랜드 호주 브랜드 이 우리나라에 은근히 오스트리아로 이렇게 검색하면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로데가 유럽 브랜드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거 호주 브랜드입니다 그렇습니다 캥거루의 나라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 등록을 했을 때 보증기간을 연장을 무료로 해준다 뭐 요런 것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10년까지 해주네요 오오 여기다가 등록 하면요 자 그러면 스펙을 비교해 볼게요 요게 폴라 패턴이 하나였는데 요건 폴라 패턴 3개 되고요 그렇습니다 어 20에서 2만 똑같고 요게 출력 인턴스가 100에서 200 그렇습니다 네 최대음압이 137에서 133.7이었는데 요거는 147.16 민감도는 마이너스 36dB 그리고 등가 잡음 레벨 7dB 요거 보시면은 31이고 5dB입니다 네 이거 제가 예전에 이게 뭔 얘기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려야 돼갖고 다 봤는데 사실 좀 봐도 그냥 이게 레인지가 넓으면은 좋다는 거는 알겠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기술적으로는 요거를 설명을 아직까지는 제가 이해하기도 버겁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쉽게 이걸 설명해 드릴 수 있을 때가 되면은 그때 일단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고 이런 거 보면은 그냥 맥시멈 SPL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거잖아요 사운드 프레셔 레벨이잖아요 이게 최대 음압이니까 최대 음압이 높으면 좋겠죠 최대 출력 수준 높으면 좋고 민감도는 더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민감하겠죠 그냥 그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시면서 비교하시면은 뭐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보실 때 요 폴라 패턴이랑 주파수 대역 요거는 뭐 컨텐서는 기본 20에서 2만 나오긴 하는데 그렇습니다 요거 보시고 그 다음에 최대 음압 SPL 요거 보시고 그 다음에 민감도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요거는 860g으로 NT1A가 326g이었던 것에 비해서 상당히 무게가 좀 많이 나갑니다 그 이거 얼추 이렇게 보면 687인가 약간 이런 느낌도 있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네 디자인적으로도 좀 선호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저희 미리 받아놓은 사운드 바로 모니터 해볼게요 네 자 NT2A의 기본이에요 기본 뭔지 볼게요 NT2A 요거 카디오이드의 00 네 그렇답니다 카디오이드의 00 기타 스트로크 사운드 들어 볼게요 네 네 우리 카피추 선생님의 설릉역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C214 들어 볼게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사운드의 디테일이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이 어떤 주파수 대역의 특성이 다르다라는 거지 떨어진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좀 힘든 정도의 퀄리티까지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엔티2A 이번엔 아르페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214 아르페조 들어 볼게요 네 네 네 네 거의 퀄리티 차이가 느껴지지 않죠 자 이번에는 보컬을 NT2에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설 능력으로 그랬잖아 왜 신림 역으로 가고 있어 넌 정말 길치 네 자 C14 들어볼게요 내가 설 능력으로 그랬잖아 왜 신림 역으로 가고 있었넌 그렇습니다 확실히 C14가 보컬을 받았을 때 이 하이의 깔깔함이 가장 잘 표현이 되는 것 같고요 다시 한번 NT2에 들어볼게요 내가 설 능력으로 그랬잖아 왜 신림 역으로 가고 있어 조파수 되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고르게 펼쳐져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나레이션 들어볼게요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NT2에이예요 C214 농부 후아는 바리스타입니다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톤 자체의 차이라기보다는 보컬을 어차피 제가 톤을 낮게 깔았기 때문에 보컬이 기본적인 주파수 때 많은 것들이 한 3,400대 이렇게 뭉쳐있는데 이 위쪽에 앰비언스의 분위기가 달라요 그 차이 때문에 자 요렇게 NT2에이랑 C214를 비교를 해봤고요 그럼 이번에는 NT2에이의 로우컷 요거는 어떤 셋업이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카디오이드 마이너스 10dB 80Hz 로우컷 네 요렇게 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도 이거 마이너스 10dB 를 했더니 사실 굉장히 요렇게 파형이 작게 이 상태에서 저희가 조금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크기에 따른 다른 느낌이 안 들도록 조금 이걸 끌어 올렸습니다 이게 이렇게 10dB 를 했는데 같은 볼륨으로 받아지지 않아요 확 낮게 받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한번 모니터를 해볼게요 NT2에이를 듣다가 NT2에이 로우컷으로 넘어오겠습니다 네 이거 로우가 있는거에요 지금 로우컷 로우컷 대단히 차이가 막 많이 느껴지진 않지만 근데 이제 기분이 보면 가다가 슥 가벼워지는 느낌 네 없어져요 약간 이렇게 가다가 뭔가 약간 뿅 요런 느낌 네 그 정도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 인즉슨 뭐냐면 여러분들이 좀 뭐 녹음 하실때 과감하게 점에 좀 붐잉이 느껴진다 라고 하면 80정도 까는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에요 원서스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는 NT2에이의 어 NT2에이 로우컷의 아르페지오 들어볼게요 자 이것도 역시 기분이겠죠 이번에는 NT2에이의 기본을 듣다가 그 다음에 로우컷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밑단 있어요 그렇죠 바꿉니다 살짝 가벼워진 느낌 네 자 이번에는 로우컷 보컬입니다 내가 설렁역으로 오랫잖아 왜 신림역으로 가고 있었네 네 이번에는 NT2에 로우컷 없는거 내가 설렁역으로 오랫잖아 왜 신림역으로 가고 있었네 로우컷을 넣으면서 약간 여기가 죽으니까 하이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들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느낌이 뭐냐면은 이 로우컷의 느낌이 C214와 좀 더 흡사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C214를 듣다가 로우컷으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설렁역으로 오랫잖아 왜 신림역으로 가고 있었네 네 이게 데시벨 차이가 나가지고 조금 그런데 근데 뭐 여러분들 느낌적으로나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로우컷 듣다가 C214로 가볼게요 내가 설렁역으로 오랫잖아 왜 신림역으로 가고 있었네 그리고 내가 노래를 좀 다르게 불렀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느낌의 차이가 있고요 로우컷으로 농부후환으로 한번 해보죠 네 로우컷으로 농부후환 들어볼게요 농부후환은 바리스타입니다 C214 농부후환은 바리스타입니다 이게 확실히 그래도 하이가 세긴세 C214 자 그럼 이번에는 가장 좀 궁금한 비교 NT1A와 NT2A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NT1A를 듣다가 2A로 넘어갑니다 네 스트로크입니다 스트로크랑 보컬만 해볼게요 다르죠 NT2A가 확실히 좀 프레타하다 좀 더 골고루 들린다 네 맞아요 이게 약간 좀 이런 느낌이다가 쫙 이런 느낌 거기서 C14는 또 쫙 이런 느낌 네 자 이번에는 NT2A를 듣다가 NT1A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보컬입니다 대시벨 비슷하게 맞추고 들을게요 2A 내가 설 능력으로 호랬잖아 왜 신림역으로 가고 있었넌 정말 정말 길치 2A가 훨씬 더 생동감 있죠 느낌이 그게 뭐냐면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NT1A가 컨덴서 마이크에도 불과하고 이게 지금 C14랑 NT2A랑 비교를 하다 보니까 이 중에서 다이나믹 같은 느낌인 거죠 조금 더 좁고 맞아요 맞아요 2A랑 C14라면 촥 펼쳐지는 거죠 갑자기 안 보이던 시야가 넓혀지는 느낌이죠 그렇죠 그래서 분명히 NT1A가 다이나믹 컨덴서이기는 한데 진짜 딱 은정식 말씀하신 것처럼 이 중에서는 다이나믹과 컨덴서의 어떻게 보면 그 중간 그 정도로 우리가 다이나믹을 쓰다가 컨덴서를 쓰고 싶다 이렇게 할 때 그 중간에 딱 거기 딱 그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다이나믹에서 컨덴서로 가는 길에 있는 그 느낌 그래서 이 정도로도 27만원에서 해줄 역할을 해주기는 하는데 저는 가성비를 생각해 봤을 때 오히려 NT2A가 가성비가 더 뛰어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12만원이 추가됐는데 우리가 거기서 느낄 수 있는 어떤 사운드 디테일이나 만족감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차이가 좀 나지 않나 맞아요 라는 생각이 있고요 이 정도 차이면 10만원 이상의 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NT1A가 나쁜 제품은 아니지만 사실 역시나 저희 이누영과 저 같은 경우는 2A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사실 그때 그 NT1A를 구매를 고려를 안 했던 건 아닌데 진짜 어차피 잠깐 쓸 거니까 근데 다들 말리더라고요 역시나 다 똑같은 생각이네요 잠깐 쓰더라도 1A는 조금 너무 부족하다 데모용으로도 뭐 그런 얘기를 좀 하셨었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확인을 하셨겠지만 약간 요런 데서 오는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C214는 여러분들 이게 하이가 많다고 저희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런 샤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지만 C214의 느낌이 날른다고 싫어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C414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이제 미들의 어떤 든든함이라든가 그 사운드의 디테일들이 추가되면서 굉장히 보컬과 어쿠스틱 기타에 특화되어 있는 아주 좋은 마이크로 평가를 받는데 C414는 가격이 140이에요 140이었고 지금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110, 120 정도 그래도 비싸요 그래도 비싸죠 명기죠 그리고 그 영역까지 가면은 당연히 좋아야죠 마이크가 100만원인데 그렇죠 근데 이 C214는 거기에서 이제 좋은 거에서 약간 코어가 빠진 느낌으로 비싼 척을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마이크라 C214의 그런 너무 하이가 들린 사운드를 싫어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요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오히려 NT2A가 그냥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되는 게 굉장히 이 셋 중에 가장 플랫하고 무난하고 물론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왜 데모용 데모용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하이대역의 디테일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를 실제로 믹스를 했을 때 이 귓가에 가져올 수 있는 어떤 감동적인 사운드의 디테일들이 분명히 하이대역의 그 앰비언스에 녹아있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근데 NT2A로 봤다 보면은 이거랑 이제 나중에 비싼 마이크를 여러분들 비교해 들어보시면 거기에서 분명히 소스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데모용 이라고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사실 그런 디테일까지 들으실 정도가 되면 이미 NT2A를 안 쓰고 계실 거예요 그냥 안 쓰죠 자연스럽게 다른 마이크를 이미 쓰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제가 뭐 미리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성향에 맞춰서 그리고 가격 정책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예산을 맞춰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거지만 지금은 엔트리급이고 여러분들 출발하실 때 선택하기 좋은 컨덴서 마이크를 추천드리고 있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게 10만원 차이라는 게 사실 뭐 50, 60 이렇게 나면 10만원 더 쓰지 뭐 이건데 27, 39 이러면 그 영역에서는 10만원 차이 꽤 크단 말이죠 거의 뭐 50% 이상을 거의 올리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일단 성능사가 너무 많이 나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에서 여러분들이 잘 고민을 좀 해보시는 거 왜냐하면 또 성능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27만원짜리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절대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NT1A도 우리가 충분히 기초체력은 괜찮다라는 확인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저희가 드렸던 그 말씀이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인지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NT2A 오늘 같이 보셨고 왜 제가 이렇게 만족하면서 데모 제작용으로 3년을 썼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로데랑 거의 뭐 슈어가 마이크에서 제일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브랜드이긴 할 텐데 또 다른 여타 뭐 몇 개 모델은 없지만 진짜 좋은 모델들 많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도 있거든요 조금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 괜찮은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들도 저희가 계속해서 기회가 되는 대로 소개해드리고 늘 이 기준이 되는 이 C214와 비교를 해서 계속해서 마이크 성능 체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이크 앞뒤 잘 놓으시고요 저희도 앞으로 늘 마이크는 앞뒤 쉴 수 없이 잘 놓고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뮤지션을 양상합니다 레코딩 타임